조르지니오 그레기온 에밀 베이날돔은 보통 조르지니오 베이날돔으로 불리며 수리남계 네덜란드의 축구선수다.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하며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FC에서 뛰고 있다. 조르지니오 베이날돔은 처음에는 축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대신 체조선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베이날디의 친척이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테스트에 함께 참가할 것을 권유했고 베이날디은 스파르타 로테르담 축구 아카데미의 일원이 되었다. 이후 축구선수로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스파르타 로테르담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7년간 훈련을 받았다. 2007년 페에노르트에서의 베이날디 이후 베이날디은 LADBC의 구단 페에노르트의 유스 아카데미에서 합류하였다. 2007년 1월 16세가 되던 해 어인 쿠만 감독의 요청 아래 성인팀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2007년 4월 8일 베이날디은 FC 후로닝언과의 경기에 출전하여 성인팀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이는 16세 148일의 나이로 페에노르트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성인 무대 데뷔였다. 이날 경기에서 베이날디은 맨 오브 더 매치 수상을 받는 기록까지 세웠다. 2007년 12월 2일 헤라클레스 알멜로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 골을 기록하였다. 2008년 9월 18일 우회파컵에서 칼마르 ff와의 홈경기에 출전하며 유럽클럽 대항전 데뷔 무대를 가졌다. 10월 2일 칼마르 ff와의 재대결 에서 유럽 대항전 데뷔 골을 기록하였다. 2009년 3월 6일 베이날디은 페에노르트와 3년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2011년 2월 27일 베이날디은 후로닝언을 상대로 4골을 넣는 기염을 토했다. 베이날디은 페에노르트에서 5년간 총 134경기에 출전하였다. 2015년 psv에서의 베이날디 2011년 6월 9일 베이날디은 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psv 에인트호번에 합류하였다. 2011년 8월 21일 에이디오 데나흐를 상대로 psv에서의 첫 골을 기록하였다. 베이날디은 psv에서 빠르게 정착하여 핵심선수로 자리 잡았고 이적 후 첫 시즌에 ledbc와 kmvb 우승컵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2012 13시즌 종료 이후 마르크 판 보멀과 케빈 스트로트만이 팀을 떠나면서 베이날디이 psv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주장을 맡은 2013 14시즌에는 부상의 악재로 인해 11경기에 출전하는 데에 그쳤다. 2014 15시즌 종료 후에는 네덜란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2015년 7월 11일 베이날딤은 145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fc의 5년 계약을 맺으며 합류하였다. 8월 9일 사우샘프턴 fc와의 경기에 출전하며 잉글랜드 무대 데뷔전을 가졌다. 이 경기에서 가브리엘 오베르탕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골을 넣으며 데뷔골을 동시에 가지기도 하였다. 10월 18일 노리치 ct fc를 상대로 4골을 쏟아부으며 잉글랜드 최상위 리그에서도 한 경기 4골의 기록을 세웠다. 이는 뉴캐슬에서 해트트릭 혹은 그 이상을 기록한 유이한 선수로 기록되었다. 이 시즌에 베이날딤은 9단 내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섰으나 뉴캐슬은 챔피언십으로 강등을 당했다. 2016년 리버풀에서의 베이날딤 2016년 7월 22일 베이날딤은 2,300만 파운드의 이적료와 계약기간 5년의 조건으로 리버풀 fc 선수단의 5번 셔츠를 입으며 입단하였다. 8월 14일 베이날딤은 아스널 fc를 상대로 한 경기에 출전하며 리버풀에서의 첫 번째 경기를 가졌다. 이 경기에서 베이날딤은 애덤 럴라나의 골에 대해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에서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도 동시에 기록하였다. 11월 6일 왓포드 fc와의 경기에서 리버풀에서의 첫 골을 기록하였다. 2018-19 시즌에는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달성하였고 2019년 우에파 슈퍼컵과 피파클럽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후 20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이뤄내며 리버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조르지니오 베이날딤은 네덜란드 67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였다. 하지만 2007년 우에파 67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잉글랜드와 벨기에에 밀려 조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네덜란드 U-19 축구 국가대표팀에도 승선하였으나 팀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베이날딤은 네덜란드 U-21 축구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되었다. 2011년 5월 30일 조르지니오 베이날딤은 브라질과 우루과이와의 친선 경기에 앞서 네덜란드 A팀에 처음으로 발탁되었으나 두 경기에서 모두 출전하지 못하였다. 2011년 9월 2일 산마리노와의 경기에 출전하며 A매치 데뷔전을 가졌다. 이날 네덜란드는 11에서 0대승을 거두었으며 86분에 교체된 베이날딤이 팀의 11번째 골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4년 피파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합류하였으며 3위 결정전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3번째 골을 기록하였다. 이 경기는 3에서 0 네덜란드의 승리로 끝이 나고 팀은 월드컵 3위를 기록하였다. 2017년 10월 28일 기준 2017년 8월 31일 기준 스코어와 결과는 네덜란드의 기록이 항상 우선 표기되며 스코어 열이 숫자는 베이날딤이 득점한 당시 스코어 상황이다. 출장 열이 숫자는 베이날딤이 몇 번째 출장일 때 골을 기록하였는지를 표기한다. 페에노르트 리버풀 편집 네덜란드 조르지니오 베이날딤의 부모는 모두 수리남계 혈통이었다. 베이날딤은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으나 6세가 되던 해 부모가 이혼을 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로테르담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었던 베이날딤은 이내 할머니와 함께 로테르담으로 돌아와 생활했다. 조르지니오는 사실 부친의 성을 따라 조르지니오 보아텡이었으나 이혼 이후 모친의 성을 따라 조르지니오 베이날딤이 되었다. 조르지니오 베이날딤에게는 두 명이 동생이 있다. 친동생 힐리아노 베이날딤은 같은 축구선수로 현재 미국 mls 필라델피아 유니온에서 활약하고 있다. 배달은 형제인 라이프라몬 판 라파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허더스피드 타운 fc에서 활약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